홈플러스 쇼핑하라 2019, 홈플러스 창립 22주년 쇼핑하라 2019, 홈플러스 잠실점, 홈플러스에서 창립 22주년 행사 쇼핑하라 2019, 홈플러스 쇼핑하러 들어가볼게 고고고고고고고 쇼핑하라 2019, 쇼핑하라 2019, 쇼핑하라 2019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미세먼지 완전정복, 미세먼지 완전정복 쇼핑하라 2019 스페셜 패키지 마스크도 파는데요 마스크 하나짜리가 아니고 마스크 10개 들어있는게 8,900원 이렇게 팔아요 하나짜리가 아니고 가격 괜찮죠 10개 들어있는게 8,900원 쇼핑하라 2019 스페셜 패키지 쇼핑하라 2019, 쇼핑하라 2019, 홈플러스 창립 22주년 어제 2,900원 쇼핑하라 2019, 홈플러스는 6시간에 적용될 뿐 셀프 영상 촬영, 여러분들도 쇼핑하라 2019, mouth, 3개월 20주년 쇼핑하라 2019, 쇼핑하라 2019, 핫폭달거리 샀프가종이죠 라면 라면 각종 제품들 많이 팔아 천원짜리 각종 과자랑 간식류들 쇼핑하라 2019 홈런볼 기획팩 8개짜리 7,190원 쇼핑하라 2019 롯데 7성 럭키박스 펩시랑 7성 사이다가 6개 들어있는거야 경품 이벤트 하고 있어 두 마리 후라이드 치킨이 8,990원이야 두 마리가 8,990원 쇼핑하라 2019 특별패키지 빵빵빵 컴플러스 돈까스랑 비피너스 유산균 이거 사갖고 집에 돌아가는 중인데 따로 카메라맨이 없이 내가 혼자 찍고 있어갖고 넌 불편해 카메라맨이 없이 혼자 찍고 있어갖고 아 너무 불편하고 팔아퍼 팔아퍼 아무튼 이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쇼핑하라 2019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는 중이야 쇼핑하고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는 중이야 홈플러스 주차장 홈플러스 주차장이고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는 중 홈플러스 돈까스 1490원 쇼핑하라 2019 이거 특별패키지 비피너스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는 중이야 집에 가는 중 빨리 집에 가서 돈까스 먹어야지 가스 가스 돈까스 마늘돈까스 홈플러스 1490원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이거 먹어 영상 찍어야지 집에 가서 principles partially 먹어야지 기다려 sed기 빨리 생긴 학용에서 놀 일